희망찬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알짜 직업을 소개하는 히든잡. 오늘도 투데이 고용플러스의 공식 취업도우미죠. 이정섭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잠시 공식 취업도우미를 맡은 아나운서 이정섭입니다. 히든잡 시간인데요. 스마트폰으로 업무를 보고 전자책으로 소설을 읽는 요즘 같은 디지털 시대에 낡은 LP판과 필름 카메라를 더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죠. 오늘은 세월에 흔적이 묻은 책을 하나하나 직접 실로 꿰매고 다듬어서 아름답고 새로운 책으로 재탄생시키는 직업을 소개하려 합니다. 네, 저는 어떤 직업인지 감 잡았는데요. 예전에 영화 광식이 동생 광태에서 이 직업이 등장하기도 했죠. 네, 맞습니다. 영화에서 동생 광태 여자친구 경제는 직업이 바로 예술 재봉가인데요. 처음 듣는데 하는 분도 계실 텐데요. 예술 재봉가는 오랜 시간을 두고 볼만한 가치가 있는 책을 복원하거나 보수해서 더 견고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직업입니다. 또 기술적인 작업은 물론이고요. 예술적인 감성이나 창의성을 더하는 역할도 합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낯선 직업이긴 하지만요. 유럽에서는 굉장히 전통이 있고 지금도 많이 사랑을 받는 직업에 속하죠. 네, 맞습니다. 유럽에서는 예술 재본의 역사가 중세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있는데요. 상류층의 고급 문화로 르네상스 시대를 거쳐서 유럽의 역사 깊은 산업 분야로 자리매김한 예술 재본은 오늘날에도 장서 후집가와 애서가 자신만의 책이나 작품을 소장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꾸준히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유럽에서는 이미 예술 재본가가 하나의 직업으로 자리 잡은 긴 역사를 갖고 있는데요. 이웃나라 일본 역시 약 50년 정도 됐고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예술 재본 문화가 도입된 것은 불과 10여 년 안팎입니다. 네, 제가 예전에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요. 예술 재본가가 한 권의 책을 완성하기까지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네, 예술 재본가는 말 그대로 책을 예술적으로 재본하는 것에 초점을 둡니다. 책의 내구성을 높여 오래 보존케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인데요. 책을 처음 만들 때부터 예술 재본을 하기도 하고 사용감이 있는 책을 분해하고 보수하는 작업을 거쳐서 다시 재본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 과정은 모두 수작업으로 이뤄지는데 한 권의 책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재본할 책을 한 장 한 장 분해해서 연결하고 실과 바늘로 직접 꿰매는 등 60여 가지의 과정을 단계별로 진행해서 탄생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손으로 옷을 짓는 일과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세밀한 작업이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도 그렇고요. 네, 오래 걸리는 건 모두 손으로 이뤄지니까 굉장히 오래 걸리죠. 정직한 노력을 들여서 기술적인 숙련도와 지식을 쌓아야 합니다. 형식과 내용이 잘 어우러지는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책을 만드는 과정뿐 아니라 그 내용까지 아우를 수 있는 인문학적인 소양 또한 갖춰야 하는데요. 무엇보다 인내심과 장인 정신은 필수입니다. 단순히 책의 표지판을 예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보관할 수 있도록 책에 생명을 불어넣어야 하기 때문이죠. 실제로 창업을 생각하고 교육을 받다가 포기하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대중화되지 않은 만큼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애서가 고서 수집과 자신만의 책이나 작품을 오랫동안 갖고 있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향후 예술 제본가 일자리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개인 소장을 목적으로 한 한 권의 책을 주문 제작 의뢰하는 개인들도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하지만 앞으로 그 필요성이 강조되더라도 양적으로 큰 팽창이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유명한 예술 제본가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메이저한 트렌드는 아니더라도 좁고 깊은 팬층을 가지고 있는 예술 제본인 만큼 일자리는 꾸준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나는 이 특별한 예술 제본가 영역에 꼭 도전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좋을까요? 네, 전문 공방의 교육 과정은 보통 초, 중, 고급 과정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초급 과정은 기초적인 제본 방법, 그리고 중급 과정은 실제 기술적인 훈련, 고급 과정은 본격적인 작품 만들기입니다. 예술 제본 전문 공방에서 최소 2년 이상 전문 기술을 익히고 작품 활동을 통해 능력을 인정받아야 전문가로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은 아닙니다. 기술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끝없는 공부가 필요한데요. 따로 공방을 차려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정기적으로 함께 수업을 듣습니다. 전문가들은 제본은 안 해본 것이나 새로운 제본 방식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네, 예술 제본가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아봤습니다. 다소 생소하게 느껴졌던 직업이지만 자세히 알아볼수록 여러 가지 매력이 있는 직업인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히든잡, 이정섭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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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